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선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수학 만개전략 정영재입니다. 자 이제 한 50일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최근 이제 9평 이후에 학습 방향에 대한 안내도 좀 해드렸고 9평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들이 상당히 진행된 것 같은데 막상 이런 상태가 벌어진 것 같아. 그래서 어떡하라고 9월 평가원에 대한 확실한 복습은 마쳤지만 남은 50일 한 두 달여 기간을 9평부터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 학생들이 꽤 많이 해왔습니다. 뭐 캐시판을 통해서 캐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좀 소통을 하고 우리 질답 게시판을 통해서 뭐 상담도 해주고 하니까요. 그런데 유독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런 어떤 의견 내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냐라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계산량이 좀 많아지고 또 고1, 2, 고1 과정 또 고1, 2 쪽에 좀 가까운 좀 학평스러운 이러한 시험의 기조가 좀 생긴 게 아니냐 그것을 위한 학습으로는 기초를 계속 푼다든지 엔젤을 막 돌리는 엔젤의 벅벅 이런 방법이 아닌 좀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수특 같은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 그걸 이제 뭐 열심히 한 3회도 캤다라고 하면서 이제 좀 대안으로서 준비가 좀 된 걸까요? 라는 질문도 있고 굉장히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친구 말고도 현장에서 꽤 많은 친구들이 그런 어떤 의견을 표하는 걸 보고 요거는 좀 한번 설명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선생님의 캐스트를 지금 찍습니다. 여러분 밑에 이제 꿀모 300% 활용법이라고 써 놓은 거 보니까 당연히 있잖아. 꿀모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핵심인 거구나 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지금 특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 선생님 모의고사 장영진 꿀모 장영진 꿀모 시즌 1, 2를 혹시 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야. 선생님 수강생으로서 꿀모 시즌 1, 2를 다 하면서 쫓아오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9평 한참 전에 6평 직후부터 준비된 모의고사 시즌 1, 2가 우리 9평이랑 아주 유사하게 방향을 잡고 왔었던 것이라고 라는 소식을 뒤늦게 듣고 온 우리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 꿀모라는 게 어떤 시스템인지 좀 알고 이 파이널 모의고사 그냥 모의고사 한번 치고 시간제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학습하는 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 사실상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꼭 좀 꼭 좀 상기해 주시고 한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꿀모. 장영진 꿀모는요. 그냥 모의고사 아니에요. 뭐가 붙어 있죠? 뭐랑 항상 같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나요? 이거잖아. 이거 이거. 아 이거 모의고사 아니고 여러분 부교제예요. 부교제. 시즌 1, 2, 3에 시즌 1에 1회, 2회, 3회 항상 하품의고사가 이렇게 동봉됩니다. 하품의고사. 이거 아주 중요한 거니까 이거까지 하셔야 돼요. 이거 하는 게 좋아. 자, 이름이 뭐냐? 리빌딩과 벌크업이에요. 리빌딩, 벌크업이 15문항 하품의고사로 한 회당 리빌딩 하나, 하품 하나, 벌크업 하품 하나 이름을 봐도 조금 더 기본에 충실한 것, 조금 더 까다로운 것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항상 동봉되어 있습니다. 학습효과가 100%가 추가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지만 서로 다른 문항들로 극대화되는 시너지. 그러니까 수치변형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각의 문항에 어떻게 핵심 포인트가 들어있는가를 바로 한 번 더 만나자는 얘기죠. 그래서 꿀모 오답을 하고 꿀모 오답에 번호 때 매칭되어 있는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라 꿀모 오답을 하고 아, 좋아. 이제 다시 한 번 하품호회를 쳐서 또 역시나 아직 좀 미진한 게 있네. 그리고 나서 벌크업으로 넘어가서 한 번 더 오답을 하면 아주 빠르게 핵심 포인트들을 삼순환할 수 있죠. 모든 변별력 포인트를 포괄적으로 삼순환한다는 건데 이게 여러분 개념 교제나 아니면 문제집 이런 걸 풀다 보면 유제가 충실히 들어있는 것들이 사실 좋은 것들이거든. 그런데 문제가 있고 그 밑에 바로 유제가 있으면 뭐가 좀 안 되냐면 파이널 기간은 이게 또 약간 약점이에요. 이거의 유제군화를 알고 들어가는 거랑 그렇지 않아. 우리 리빌딩 벌크업은 15개의 문항이 변별력 문항이랑 이렇게 잘 매칭은 돼 있지만 번호가 막 뒤죽박죽 돼 있어요. 이거는 얘가 누구냐를 모르고 들어가는 거지. 일종의 블라인드 테스트 비슷한 거지. 하지만 그 회차의 변별력 포인트가 골고루 이렇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학습 효과를 높여줍니다. 이걸 엔젤을 벅벅하면서 찾으려면 진짜 오래 걸려요. 가장 앞선 분석 명쾌한 노선 이건 뭐냐면 선생님 이거 다 100% 자장문항입니다. 장영진 수학연구소에서 직접 다 출제한 것이고 무엇보다 이 방향이냐 변별적 포인트는 여기야라는 것들이 구평을 통해서 다 입증이 됐죠. 구평을 통해서 고인 수학 내지는 학평스러움 아니면 계산에 조금 더 충실할 수 있는 문항들 개념적으로 독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강화될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왔잖아요. 알고 왔어요. 그대로 구평이 실현된 거고요. 수능도 이 기조 크게 안 바뀝니다. 한 번 터닝된 거라 계속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이게 시즌 3가 아니야. 시즌 1, 2에서 이미 시작된 이런 흐름이 있었다는 걸 느끼시고 시즌 1, 2, 3가 총 9회차 리빌딩 벌크업이 또 각각 9회씩 들어가 있는 통으로 하나를 하면 그냥 모의고사 하는 것보다 100% 그러니까 결국 200%의 학습 효과가 생기겠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쫓아오시면 좋아요. 지금은 이미 작년에 출제됐던 문항들을 다 모아놓고 과목별로 이렇게 막 엄청 까다롭기도 한 이런 문항들을 막 푸는 시기라기보다는 정교하게 잘 제작된 올해 기조에 맞는 그런 문항들을 집중적으로 조금 소화하는 것이 효과가 높을 겁니다. 자, 100%를 더 올려볼까요? 추가적인 100% 더 신장시키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꿀모. 꿀모를 하면서 뭐를 넣어?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다. 이 플러스 알파는 아직 여러분들에게 제공되지 않은 게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제공된 것들이 있는데 시즌 1, 2, 3 꿀모의 리빌딩 벌컵에 대해서 방금 설명했습니다. 이것과 같이 하나의 알파들 세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진단. 리뷰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구평하면서 구평 튜닝맵을 올려드렸어요. 구평 튜닝맵은 구평의 변별력 핵심 문항들을 사실 기존 스윙 커리큘럼 안에서 다 같이 공부했었던 주제들이 많이 있다. 완전 똑같은 것도 있고 확장된 혹은 약간 슬림해진 모습으로 곳곳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 그 좌표를 다 찍어드렸고요. 구평 튜닝맵을 통해서 여러분은 구평을 충실하게 리뷰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 상태로 꿀모로 결합시키는 게 좋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진단. 수투는 이번에 구평을 통해서 가장 그 성격이 적나라하게 변모한 과목이죠. 뭐가 들어와서. 원래는 나형 수투가 있고 공통 수투가 있었는데 여기에 고1수학이 끼어들어왔죠. 이런 모습을 잘 이해하시라고 수투 리트머스 테스트를 달아드렸어요. 수투 리트머스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수투의 세 가지 어떤 영역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고 있는가, 변별력을 어디서 좀 더 추가할 수 있는가를 정교하게 좀 고민하면서 들어오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통해서 뭔가 좀 보완됐다는 것이 구체화될 겁니다. 진단과 리뷰와 함께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코어 기출이란 걸 연초부터, 작년부터 계속 강조했죠. 남들은 이제 기출이 아니야. 이제 NJ야 라고 얘기할 때, 선생님이 독약청청 혼자. 아니야, 코어 기출이 형성되고 있는 중이야 라고 얘기했었죠. 이제 공통과목 출제 중심에, 공통과목 중심에 수능수학이 3년 차잖아요. 윤곽이 많이 드러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최근에 공통과목 2년 차, 2년 반 정도 지나면서 가장 핵심적인 단원별 뚜렷한 주제와 출제 방식에 대해서 비트케이스 다 파헤치고 공부했습니다. 이걸 언제 다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단원별로 주제별로 셀렉해서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여기를 보완하겠다라는 마인드로 하시는 게 좋겠고 비트케이스는 NJ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던 NJ들이 있으면 셀렉이라는 마인드를 좀 가지면 좋겠어요. 내가 수혈의 발견적 추론을 조금 더 연습하고 싶어 그러면 그 NJ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셀렉해서 집중적인 연습을 하는 게 효과적이지 NJ를 주구장창 벅벅벅 할 때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마지막 이 두 개는 이미 제공해 드린 거고 하나가 더 남았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고1과 학평을 좀 강화해서 마무리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수특이라는 것이 정말 나쁘고 하면 병걸리는 것처럼 몸이 쇄악해지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진짜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해야 돼. 9평의 기조가 우리를 좀 당황하게 했던 9평의 핵심 문항 수원 수특에서 13번, 14번, 21번 같은 문제 있잖아요. 22번까지 이게 수특이 있었어요? 있었냐고 그런 어떤 핵심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문항이 있었냐고 없다니까 수특은 5년 전 수특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의 화석 같은 하지만 이제 우리가 목표가 한 4 정도 되고 3 정도 되는 경우라면 그게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뭔가 그 뭐랄까 충분히 지금으로서 효과적인 어떠한 대안이라기보다는 이거 마땅한 대안이 없으니 그거라도 좀 그래 그게 기본은 기본이니까 이런 마인드로 선택하고 그것을 파이널 코스로 잡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 점에서 아까 타이틀을 그렇게 달았다는 거고 고1학평과 고2 잘 들으세요. 이게 뭐냐면 올집2024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기출 정리를 해 줄 건데 평가원 플러스 평가원에 이제 최근 코어 기출들이 있죠? 그 녀석들하고 고1과 고1학평, 고2, 3학평 있죠? 고1과정과 고1과정이 잘 녹아있는 학평들 이 고2, 3학평 다 포함해요. 심지어 사관과 경찰도 조금 있어. 몇 개 있어. 이렇게 이 부분을 뚱뚱하게 이 부분을 매우 강화시킨 올집 기출 문제를 정리본을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죠? 추석 직후에 제공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걸로 마무리 기출 학습하면 적어도 학평이란 건 있잖아. 내신을 쳐가는 과정에서 우리 교사 출신 선생님들이 아 학력평가 하지만 수능과 같은 포맷으로 모의고사 형식으로 출제한 문항들이잖아? 이게 훨씬 효과가 좋아요. 여기에는 근의 분리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어떤 고1 요소가 어떻게 들어올까에 대한 상상이 아니라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그걸 좀 익혀두고 섭렵해두고 가는 게 마지막 우리의 코스가 되면 좋겠다. 물론 꿀모아는 이게 다 수원, 수트로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세 가지 플러스 알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플러스 100% 해도 되겠죠? 여러분 파이널 기간, 특히 올해 같은 시기에는 파이널 기간에 얼만큼 좀 확신을 가지고 집중력 있게 공부하느냐가 수능 시험장에서 수능 수학 점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리라 확신합니다. 선생님 얘기에 공감이 된다면 믿고 끝까지 그냥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아시겠죠? 강의에서 만납시다.